오늘의 초대 게스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했던 새하와의 슈퍼마리오 실력이고 이 쌍벽을 이루는 그분!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신 특별한 초대 손님인데요. 하스 스톤의 해설자이다. C9이야. C9이야. C9프로그래머 던! 왜? C9프로게이머 던 장현재님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더나 더나. 휴지 뭐야? 축하드려요. 우리 던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위치에서 마리오 막달라게 못하는 사람 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던님! 지금! 우리 현재는요! 네! 스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계시고 C9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이신데요. 엄청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어떻게 오게 되는지 경위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또 제가 이제 마리오 딱 끝나고 나서 메일함을 뒤져보다가 여기 PD님께서 마리오 하는 걸 너무 맛있게 보셨다고 여기 와서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버추얼 스트리머라는 건 좀 생소하잖아요. 버추얼 스트리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좀 잘 모르고 보면 안 되니까 오늘 나무위키 일단 1회 정도 하고 왔는데 어 어떠셨나요? 약간 기억에 남는 거 어 AI 컨셉이시라고? 근데 근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저보다 좀 누나시던데? 아무리 봐도? 아니 저 3살이에요. 3년 밖에 안돼가지고 3살이라고요? 응애에요 응애 응애 아가에요. 아니 뒤에 나이가 뭐 생략된 거 아니에요? 기원사이십니다. 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3살 아 그건 그냥 독하라고 생각하고 세아야 오자마자 현재하는 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아니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삼촌 죄송합니다. 안 됨. 안 됨. 안 됨.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컨텐츠 마리오 브라덕 2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정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시면 오케이예요. 오늘은 3스테이지 클리어가 목표고요. 두 분이 3시간 내에 3스테이지를 다 깨시면 그 5만원 상당에 한우를 둘 다 드리는데 만약에 못 깨면 더 적게 죽으시는 분에게만 한우를 드릴 겁니다. 점프 빨간색이자 역시 내가 짭이 좀 있네 해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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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이 아니 고공기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오하이구 붙을 수도 있네 어? 먹고싶네? 배달음식 따지면 어떻게 해요? 나아 좋아 좋아 이거야 우와 배달음식 쫓아가면 어떡해요 정말 오케 손풍기 손풍기 좋아요 오 네 오 나 근데 오 오 살지 말고 아 desarrollo 살려주세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알았어 아니 그만 밟고 어렵다 잠깐만 오 아니 살리고 죽어줬잖아 희생이야 이태가 아 안 돼. 거북이 뭐하는데? 접어 그냥. 아니 뭐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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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 여길 가지. 그렇지. 이거지. 아니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양터리 할게. 뭘 해. 뭘 해. 안 찔렸는데. 아 진짜. PD님. 3시간이요? 맞아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괜찮아. 나 죽을 뻔잖아. 나 가지마. 나 구하고 가. 여기 있는데. 어 잠깐만. 구하고 갈게. 구하고 갈게. 구하고 갈게.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안녕. 아니 좀 빨리. 뭐 하냐고. 맛있어. 맛있어. 너도 맛있어. 좋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이야. 오늘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거예요. 타임 어택이야. 빨리 자. 응? 아니 아니.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야. 그거를.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안 죽었다고. 안 죽었잖아. 내꺼. 미켜. 더 니꺼같이 하면 더. 와. 그만. 뚜껑. 뚜껑 그만 닫아. 뚜껑. 뚜껑 그만 닫아. 야. 나 진짜. 야. 아니 이거. 오늘 담글라고 불렀네. 맛있고. 아. 봤냐고. 우리 둘 다 개섹시했다. 진짜. 정답. 이거 먹으면 버섯 있네. 아니. 거기서 멈추어 어떡해. 거기서 멈추어 어떡해. 거기서 멈추어. 거기서 멈추어. 아니. 나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아. 아니 먹으라고. 아. 오케이. 아. 미끄러져서.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혼자 깬다. 어. 잠깐만. 나 여기다. 이게. 호흡이 잘 맞아요. 오케이. 어. 나도 꽃이야. 아. 진짜. 아니 치오 진짜 다 먹을거 같아. 진짜. 야야야야. 난 밀어. 얘가 난 밀어. 잠깐만, 이 씨. 나 진짜 살면서 나보다 점프 못하는 사람 처음 봐. 이런. 야. 나와. 호이짜. 호이짜. 오케이. 먼저 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 잠깐만! 오케이 펭귄 나오는 거 확인! 저거 가서 살려 그냥 그래!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사람들! 사람들! 살았어! 살았어! 빨리 빨리 나한테 붙어! 나한테 붙어! 나한테 붙어! 아! 와!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죽을 뻔했어! 잠깐만! 아니 너 한 데로 가! 아니 너 한 데로 가!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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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펭귄! 뭐라고! 아니 웃기지 하지 말고!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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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주무줘! 엑! 엑!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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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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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잖아! 잠깐만! 어? 이지! 여기 이제 중간 보스거든요? 아니 세아야! 예습했구나 너! 아니 누가 봐도 중간 보스잖아요! 세아야! 누가 봐도 쿠퍼가 그려져 있잖아요! 아니! 난 봐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전단이 가요. 거기 있어라. 올라가! 올라가! 할 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우와! 엄마! 엄마! 아니 잠깐만! 아니 이분 어뷰진인데요? 얘는 벌써 먹은 것처럼 말을 다 해놓고 그러니? 복수? 복수해줘! 그래 복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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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럼 같이 깨려고 그런 거지 같이 깨려고. 아 외롭지가 않다 외롭지 않다. 아니 이거 혼자 깨서 뭐야. 혼자 깰 거면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스위치 켰지. 그니까요. 같이야. 막차 내꺼야! 진짜 구경했네요. 어 뭐야 이거. 복수 열린다.